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5번 판매 점수입니다. N번 판매 점수입니다.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.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. Nnet 방송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어징 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하 오늘 영광의 1위는 갓세븐 축하드립니다. 수상통화 부탁드려요. 아 네 일단 저희 갓세븐에게 이렇게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 아가세분들 못 뵌서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얼른 빨리 보고 싶습니다. 진짜 아가세분들 이렇게 좋으신 상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 우선 아가세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희 같이 한 JYP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헤어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아티스트 분들도 정말 다 고생 많으셨고 여기 와주셔서 다 축하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갓세븐 어머니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1위